여기 보시면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게 냉동고의 시신복 아니에요. 김석수 변호사,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지난 11월 1일에 이 한 남성이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왔습니다. 자수라는 내용이 본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본인이 그분의 시체를 은닉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수를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신을 숨겼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재 사망 시점을 경찰서는 조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9월 이후로는 아버님께서 다니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작년 9월경에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년 2개월 정도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라도 사망의 원인이 아버지의 자연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이런 부분도 봐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남성은 시신을 은닉한 목적에 대해서 재산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추가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좀 숨진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 소송이었는데 상대방인 여성분이 이 남성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다시 재혼을 하신 어머니였다는 거죠. 아.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새 어머니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혼 소송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새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버님께서는 이혼 소송 중에 돌아가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산상의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면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아들만 그러면 자녀가 다 이 부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혼이 확정된 상태라. 그렇죠.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은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송이 수계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배우자 관계가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신다면 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도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이혼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의 재산 분할도 쟁점이 됐다고 한다는데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같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저 부친, 아버지가 숨졌다. 작년으로 나오잖아요. 작년 9월인가요? 그때 숨진 걸로 파악이 돼. 그때 당시에는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걸 알리지 않은 이유가 그 소송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9월로 봤을 때는 항소시민 지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지금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미 끝났는데 그렇다면 고인이 된 상태에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해서 끝난 거네요? 그럼 중간에 가다가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의 처벌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고인이 된 상태에서 소송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준비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을 제출했을 것이고 변호사가 서면 작성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를 물어보면 있어서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대신 사실관계를 이야기했고 그분이 만약이라도 법원을 기망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사망사실 자체에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법상의 사기도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체의 은닉 같은 경우는 또 혐의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일단 사체의 은닉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과 별도로 형법상의 소송 사기라든지 별도의 부분이 있는 것까지도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는 아버지는 소송 중에 돌아가신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미 나온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사망 당시에 종료가 됐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재산 분할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돌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민사적인 소송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을 기망했다든지 아니면 타인을 기망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사기라든지 또 문서를 위조했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으로 분할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일단 추정은 되는데 아직 조사를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추정은 되지만 이것도 아주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 이거는 너무 좀 충격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원인 자체가 재산 문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현재 이혼이라고 추가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금 관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아들 소송, 아버지와 소송지였던 그 배우자, 그러니까 새어머니, 아버지가 마치 생존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소송 상대방인 어머니가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 측에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휴대전화를,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약속을 문자메시지 같은 것으로 잡았다가 취소하는 그런 형태의 행태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혹시나 다른 사실관계에 있어서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일단 추정이나마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왜 스스로 자수를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고 이후에 조금 시간이 한 7개월 정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한 어떠한 사실관계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추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실종신고가 최근에 친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친척이 실종신고를 했다고? 너무 오랫동안 안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실종신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자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종신고하더라고요. 경찰이 들여다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스스로 내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종신고가 없고 끝까지 이게 진행이 됐어요. 이게 은폐된 상서가 진행이 되면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실종신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망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생활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너무나 오랜 기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와 관련한 어떤 형사적이라든지 민사적인 그런 부분에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숨긴다고 숨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방금 했었지만 주변의 지인들도 계실 테고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 거면 아버님께서 약간의 혼자 살 때 조금 쓸쓸하게 지내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일단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1차 부검 결과만 나온 상태인데 1차 부검 결과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세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 검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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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